계속 가보도록 하죠 계속 이게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죠 라는 말이 어 이제 완전히 어 이거 총 되게 많네 진짜 어 여기 요 센틀포스 왜 이렇게 많아 완전히 그 익었어 오 여기 아 사로구나 스나이퍼라이플도 있구요 사로에요 사로 삼십 이구경 권총 리볼버 자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약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트 벗구요 싸이코 하나 벗고 버프하도 하나 벗구요 몰피는 일단 놔두고 밭 시스템 액티베이틴 밭 시스템 아 오오케 빨리빨리빨리 야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한타 안 죽어 오케 자 AP 다 채우고 구강하면 될걸? 오케 한마리남았어요 이제 잰인데 일단 AP를 꽉 채우고 죽여야되죠 they는 이것도 95% 나오나 어 이것도 95% 나오네 앱이 꽉 채우고 어? 아니 또 또 아니 야 머리 머리 머리가 아니라 받으실 안 돼 안 돼 야야 안 돼 안 돼 에이 씨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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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버프는 먹었는데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가서 맞아주는 센스냐 왜 이래 아 씨 저기를 세 마리 다 죽였으니까 안전하게 다 둘러보자 아까 탄약성자도 먹었잖아 스티백도 넣고 약으로 사는 것 같아 또 이제 이제 그 하 아이고 로봇들을 상대로 그 총알 그 연습을 했구나 얘네를 상대로 수류탄 이건 식물성 수준데다 그냥 심심하니까 가져가고 아 여기 또 뭐가 있나 여기 또 뭐가 있나 아 야 야품 여기 정말 완전히 정말 많다 여기도 저번에 저번에 거기 뭐야 그 핵발사하는데 혹시 거기 뭐였지 아무튼 거기 그 파워모 유니크 어드인데 거기 어 뭐야 이거 밑에가 떴는데 아 이런 버그가 여기도 여기 또 뭐야 여기도 애들 겁나게 많을 것 같다 어 저기 온다 일단 너 한방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 센서를 맞추면 광분해서 쟤네 둘하고 둘이 싸우지 않을까 아 프로텍토론에 공격 안하나 아 안하네 이.. 이리로 오네 재그라 오케 저 센서 푸시면은 어 어 뭐있어요 또 여기도 95폴로 안나온다 안나온다 아 이거 마크 부위에요 도망이면 죽겠죠 제 센서 부서졌다 아무데나 쏘지 센서 부서져서 어 혼자 터지네 자살하네 아 뭘 다른걸 부신거구나 지금 자살한게 아니라 뭐 마크 포탑이 하나 더 있었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들어왔죠 말도 안되는 유니크 무기 저번에도 몇번 말한적이 있지만 제트 금단증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대요 주인공이 약쟁이가 됐어요 나 나그러고가 펄스폭터가 있잖아 코있잖아요 미니노크를 여덟발을 빵빵빵 쏘는 말도 안되는 뭐기 난 정말 약쟁이 게임은 그 뭐지 그 게임 미쳐 더 미쳐 완전히 그거는 예 기본으로 약을 먹으면서 먹고 다녀야돼 항상 기본으로 게다가 근데 약먹는게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한번 먹어놓으면은 먹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한번 먹어놓으면 한 10분은 가죠 뭐가 아쉬워요 이 쪽인가? 아아 아 아 그거는 안되지 인커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겐 야아 이거 다섯개짜리 그걸 했는데도 한번에 못맞추고 있다니 인커렉 덴트리 플리즈 트라이겐 됐다 아 근데 그 하이킹이 하이킹이 확실히 쉬워졌어 의심할 필요 없죠 쟤 어? 빨간 점이 보였는데? 어? 은신해야겠는데? 직사빗만 어차피 안보이면 되니까 어? 탄통 펄스 폭탄 야 씨 오기만 해봐 펄스 폭탄으로 그냥 너희들을 죽여주겠어 이거 빨간점이 보였는데 저장만 하구요 더 빨간점이 보였으니까 빨간점이 보였는데 프로텍트론 소리인데? 프로텍트론은 한방이지 뭐 어? 아 깜짝 놀랐네 무거워진 줄 알고 저장만 더 하구요 자 저기 이제 보이는데 거스티가 보이네요 거스티가 거스티가 나 지금 뭐 나 지금 플라즈마 맞은거 같은데? 내방이네 오케이 어우 빗나갔대 이번엔 이건 한방 이렇게 펄스 폭탄만 있으면 쉬운 애들 뭐지 눈 수정 위험한 스펙 위험한 점점 위험한 스펙 앞으로 왼쪽 위험한 스펙 위험한 점점 위험한 점점 아.. sto Dag .. 녀석 PARMO 전쟁전체 değer 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ㅅ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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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ll 어! 어! 어!어!으 어…어 너 내 방금 죽으려나? 안 죽어요. 윙베이스 님하소서 대박가워요? 오~~ 의문의 사나이 이번엔 그래도 좀 타이밍이 좋게 잘 나왔다 인마 맨날 끝물에 나와가지고 한방 쏘고 나가더만 이번에는 좀 잘 나왔네 이 의문의 사나이가 가끔 저렇게 잘 튀어나오시면 참 좋아나 하죠 맨날 쓸데없이 더위다 죽여놓은거에 마지막 막타가 때리고 가지는 예 그럴때는 얄미운데 펄스 수류탄 몇개만 더 얻었으면 좋겠다 한 4개만 펄스 수류탄 4개만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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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에이씨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그 쳐도 내가 먹는데 어? 저거 저 그냥 책이 아닌거 같은데 아 맞네 그냥 책이네 그니까 무조건 한방에 죽는다는거지 뭐 누구든 없어요 자 이거를 열면 삥 삥 삥 하면서 저게 열리죠 아멘서 뭔가 나와요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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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어? 안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야 치약이 안으로 들어가냐 야 정말 안죽긴 안죽어요 하지만 뭐 주인공 앞에 장사있나? 어? 어? 요 내려가는 길이 아 여기다 아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거면 그게 필요가 없지 그 암호문이 필요가 없지 암호문 구한 이유가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한건데 말도 안되는 유니크 무기를 얻으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온건데 아아 네에 흐흫 오 컴베다머 좋아 컴베다머 하나 이거 내구도 얼마 안될거야 아마 안될거니까 어 내꺼 좀 고치지 레인저 배틀 그저 얼마 안되죠? 자 만땅 채우구요 챠 이거 보시나요 이거 이야아 건들지도 않았다는거야 이거 완전 노다지지 여기 아무도 못들어왔다는거야 여기까지 게다가 어 미사일로 맞췄데? 오 미사일도 아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아 중량 초과야 딱 고쳐서 가져가야죠 고쳐서 가져가야죠 이거 버려버리고 아 잠시만 고치는게 아니라 여기 뭐 버릴거 있나? 이거 버려 이것도 버리고 전도씨 빼고 어 여기서도 자 고치고요 다 고쳐 스나이플 라이플도 이거 고치고 자 의상을 일단 이걸 바꿔있구요 다 고쳐 다 고쳐 자 서브머신건이 비싸나 어설트라이플이 비싸나 비싼걸 고쳐야 되는데 어설트라이플도 비싸겠죠 오 주완농을 고치고 일단 혹시나 잘못 고치는 일이 없게 하.. 자 이따 고치고요 깨끗한 물 정제된 물 야 여기 완전 노다즈야 무게는 이제 엄청 줄었구요 갖다 갖다 다 팔아야지 펄스 전투나이프는 필요없고 경찰물 필요없고 이것도 다 갖다 팔아 아 뭐야 다 못쳐놔야지 헬멧도 쓸모없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다가 고쳐가서 다 팔까? 경찰물 봉 전투나이프 봉 10mm 권총 10mm 권총 갖고 저거 고치면 되겠다 우와 총알 봐라 서브머신건을 10mm 권총으로 고치고 버프아웃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초반에 절대 못오는데 야 미니건 오미리탄용 66발 막 67발 막 64발 내가 초반에 못오는데요 그래서 로봇들은 레벨이 안변하죠 이건 뭐지? 무게도 되는데 가져갈까? 이거죠 나는 지금 비밀번호가 다 있기때문에 이게 여는거에요 이제 못 열어요 이거를 아까 그 그 비밀번호를 못 가져오면 근데 봐봐요 시체 안와도 하나도 없죠 시체가 시체가 웃긴거는 어 어 버블레도 안가죽을뻔했다 야 소용화기 자 드디어 소용화기를 얻어서 소용화기가 이제 100일거야 잠실 따기고 수리도 100이고 소용화기 90 왜 90이지? 어 왜 90이지? 아 의상이 이거지 이걸로 바꾸고 자 소용화기 100 이제 무조건 최대 데미지가 나오죠 내구도만 만땅이면 97 야 거의 100이야 100 어 잠시만 뭐가 120이지? 공포해선탄총 여기가 이제 방공호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건데 어 뭐야 깜짝이야 예 여기가 방공호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건데 깜짝이야 예 예 여기도 방사능이 비쳐나가지 못했구나 가장 여기 핵무탄을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거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니까 많이 받았겠죠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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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시체가 하나 둘 근데 얘네들은 걔네들 아닐거에요 그 가족들 아닐거에요 아마 여기 있습니다 유니크 실험용 M.I.R.V 이걸 쏠때는 꼭 이렇게 하고 쏴야될거 같애 왠지 이걸 만약에 무기로 쏜다면 이걸 만약에 무기로 쏜다면 딱 들고나서 M.I.R.V 발사 이렇게 해야될거 같애 이게 이게 여덟발이 한꺼번에 나가요 이게 우다다다다닥 나가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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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완전 우오퍼거지 미니액을 여덟발을 한번에 쏜 이건 뭐 흑 흑 흑 흑 탄소금 안돼요 흐흑 흑 절대 안되죠 이거 한 몇번 쓸려나? 이거 쓰 이거 쓸 애도 없어요 베 그 가장 그 체력이 많은 베이무스도 미니노크 한방이면은 거의 예 생사를 오락가락하는데 오버파워 오버파워 그거야 저게 만약에 저걸 잘쓸려면은 모드를 깔아야되요 적들이 몇십배 많이 나오는 모드같은거있죠? 베이무스가 다섯여섯마리 몰려나온다거나 베이무스 나오는데가 다섯여섯마리가 다섯여섯마리가 몰려서 나오는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게 필요하겠지 아 금속품 또 무게 또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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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을 이걸로 바꾸고 또 아 이거나 고치자 미사일론처로도 고쳐지네 자 1200 넘어갔어 대미지가 얼마나 쓰면 대미지가 얼마나 쓰면 대미지는 얼마 쓰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넘어갔어 이게 내가 알기로 최대 대미지가 12000인걸로 알고 있어요 만이천이었나 그럴거야 아니 무슨 데미지가 100이면은 우와 엄청나게 쎄다는 게임에서 데미지가 한방에 만이천짜리 총이 있어 이게 플라우스에 대해서 데미지 100이면 오우 정말 괜찮게 쎄네 이런데 이제 저게 폭발인가 대형화인가 아무튼 그걸 만당 찍고나서 데미지가 아마 만이천인가 그럴거에요 최대 데미지가 근데 만이천짜리 있다고 생각을 해봐 대박이지 뭐 어 여기 라덱스 이거 걸렸나본데 됐다 여기 안에도 못들어갔으려나 내가 맨 처음에 타락님 어서오세요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얘네들 있죠 이게 가족이 4명이야 그죠 4명이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3명에 3명에 얘 발광고일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총 5명이긴 한데 한 명은 밖에서 그냥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죽고 왜 포담하셔서 그리고 3명은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그랬던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아닌거 같기도 해 다 도착 못한거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안에서 열 수 있게 되어있구나 정말 정말 안에서 열 수 있게 되어있는거면은 예 쟤네들 가족일 수 있겠는데 안에 있다가 그 열어준 열어줬으면 되잖아요 그럼 말 되지 자 어쨌든 말도 안되는 유니크북이 얻었습니다 석세스 나 어디로 나가야되냐 나가는 길이 어디야 이ctional flash Color 노래 굿 sle30 ności 소 이쪽도 이렇게 끝났네요 잠깐만 여기 뭐 아까 equilibrium 봐도 불러봤지 하 봐도 슬금 끈 MV, MVI 이게 뭐라고? MVI MI RV 저장하고 한번 쏴 볼까요? 어떻게 나가나? 이거 장난식으로 밖에 못 쏴 어 여기 누군가 있는데 자 자고하게 아 너무 가까이 있었대 ㅋㅋㅋㅋㅋ 여기 정도에 쏘는 쟤 죽을걸? 아유아유 너무 가까이있었다 또 퍼져서 산탄총처럼 퍼지는구나 직선으로 쏘면 무조건 죽네 이렇게 위를 대고 쏴야돼 위를 이게 무슨 무기야 개인화기로는 너무하지 이게 개인화기에 최고 이게 진짜 이런게 있어 우어어 진짜 오버파워즈 넌 혼자 여기서 뭐하냐 근데 얘 혼자 여기서 뭐하지? 내가 나는 옷을 이걸 안입었네 제작스님 안녕히.. 터진거 아니겠지 지금? 터진거겠지? 아 아닌데? 안터진거 같은데? 터졌나? 어 이거 안터진거 같은데? 쏴볼까? 어으 안터진거였어 안터진거였어 저것도 아마 하나의 미니루크 정도의 위력이 있을거에요 아마 저 차들도 가끔 전략상으로 이용할 때 한 번씩 쓰긴 하는데 기회는 많이 없죠 이게 초반만 아니면 쓸 데가 없어 초반에는 이제 너무 약하니까 이것저것 막 쓰게 되잖아 나중가면 이제 뭐 총알도 충분하겠다 햄토리님 어서오세요 총알도 충분하겠다 뭐 일단 아이템 정리하러가자 지금 리베시티에 팔 때가 있었나? 일주일 안전하가지고 지금 몇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이니까 아 뭐야 팔 수 있겠다 토요일이면 버튼에 가발 써주고 야한잠하고 버튼에 가발 거래하기 전에는 무조건 써줘야죠 토요일이라 아마 물건 들어왔을걸 어 , 안들어왔네 물건 안들어왔네? 물건 안들어왔네? 아 물건 안들어왔어 캐러벤 이용해야겠다 캐러벤은 여 앞에있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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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여기 누워있는데? 지금 여기 빨간점이 두개있는데 뭐지 박쥬발라 오오오 탈론이야 박쥬발라 오오 야쌰 치명aat 치명탄은 으이 주한놈은 우오오오오오오 수루탄 아 날라 authorворmu 뭐야! 이걸 맞출 수 있다면 이걸 맞출 수 있다면 피해야죠 원래 탈로는 3명이 한존데 빨간조면 2개밖에 안가시 야 한번 더 오케이 아 저기있네 야 너 혼자서 앉아서 뭐하냐 가만히 있는데? 어 나 발견을 못했어 발견 못한다고 뭐 널 한방에 왼신 어 이게 아니네 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어 어 야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말싸움이라는거 모르지 너 아 나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 어 어디갔어 이 자식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길 수 있어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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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 아하하하하 이거 지금 다 뽀개 놨을 때 총을 잘못써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다 뽀개졌다 어차피 다 팔거니까 겁내를 죽여라 겁내를 죽여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음 어 바로 앞에 파는 데 있으니까 어딨냐? 하나 더 어? 시체 하나 더 어디갔지? 아 여깄다 여기에 앉아있었나보네 다 어디갔어 얘네 크로우 어디갔어 크로우 지금 지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갔나? 아 절로 도망갔네 절로 도망간거 같은데 어 얘네 아니고 어디로 도망간거야? 이쪽 아 위로 도망갔네? 아 쟤 아닌데? 예시 얘가 얘 이거 크로우 맨 이용하는 법은요 좀 어느정도 떨어진 다음에 시간을 보내면 자동으로 쟤네들이 이렇게 리젠이 되거든요 저장한번 더 하고 뭘 좀 사러왔어 자 일단 다 팔구요 어 어 잠깐만 노카츄루탄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싸이코 좀 있나? 싸이코는 싸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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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코가 없네 뭐 싸구리 하나 아무거나 사죠 제트 제트는 너무 많은데 스팀팩 됐다 자 이제 좀 멀리 간 다음에 자 이제 좀 멀리 간 다음에 시간을 보내야 어 얘 브라인부터 도착했냐 왜? 이상한데 애들? 브라인만 안 데리고 간건가? 안 데리고 간거구나 야 너 왜 다리를 절어? 공격 당기나 본데? 얘 다리 얘 공격 당기나본데? 얘 아 얘 가드는 있구나 야기나 쳐 자구요 자 미니건 펄고 권총 나이프 산탄총 펄스스 펄스스 네 뭐 이거 솔스탄 다 팔죠 어설트라이플 이것도 팔고 방어복 팔고 껌맷 헬멧 다 팔고 암호도 팔고 그래도 내가 돈을 줘야 되네 담배 한버로 팔고 이제 내가 받네 잠깐만 이것도 아 이것도 팔 수 있었지 팔아 팔아 걔는 위스키병을 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 펄스는 놔두고요 자 됐어 자 됐어 전장정책은 가져가다가 바꿔야죠 전장정책은 가져가다가 바꿔야죠 그쵸 이제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가져다 팔죠 펄스 폭탄 펄스 폭탄하고 지뢰하고 저 유니클 엠브이 엠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넣어놓고 버블헤드도 하나 얻었고요 펄스 폭탄이 펄스 폭탄이 정말 모으기가 어려워 플라즈마 수류탄은 난 더욱 그렇고 이제 됐나? 이거 뭐가 이렇게 무겁지? 자 이거 읽고 아 전장정책 수류탄이 저게 하나는 내구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구력이 없는 거야 그쵸 약이라 약이 또 한참 한참 나왔.. 그였죠 모르겠어요 한번도 안 늦어봐서 세티백이 백개가 넘게 모였어요 제태도 저태도 정말 많다 싸이코가 별로 없어 아니 저태도 제가 그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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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어차피 집에 있는 거니까 야 스태스 보여도 30개가 쌓였어 어 한 시간 더 자죠 아 한 시간 더 자 템펜 타워 아 저기 가서 그거 버블레드도 하나 가는 김에 가져오고 아 누카콜라 설계저도 하나 더 받자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뒤 다리 그늘마을에서 사우스 웨스트 여기인가 이쪽 이쪽으로 가다보면 동굴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어 뭐야 템텍트론이잖아 음 거기 버블레드가 하나 있어 거기는 근데 버블레드가 별로 쓸데기 없는 어나운드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버블레드니까 저거 정갈 같은데 어 잠만 어 잠만 아 나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려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아 어디였지 저긴 더니치일거고 아 어디였지 저긴 더니치일거고 아 어디였지 누가 날 따라dahimmer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있어 너냐 어이 오지마 오지마 아잇 거대 아이웃 또 맞았어 아잇 너도 오지마 아이씪 안"! 아니 뭐 한 대 맞으면 에너지가 반절이야 이, 이, 이 쯤 아니었나? 이, 이, 이 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게 좀 랜덤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외계인 총을 그 외계인 유니크 총을 두 번을 얻었거든요 파이어 프레임인가 뭔가 아 그, 그, 그래요? 반다콩님 오래간만 하겠네요 반가워요 여기,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밖에 무슨 우리나라 무당, 선무당집 가면은 그 밭, 동아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추같은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그랬잖아,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것처럼 그 동굴 앞에 그렇게 돼있어 좀 구분할 수 있긴 해요 밖에서 보면 근데 지나가기가 쉽지 잠시만 이거 신기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저기도 있다 참 저거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참 스나이핑하기 좋은덴데 누가 스나이핑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총하고 의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아 아니네 아 얘네들 있구나 여기 쪼끄만한 거주지 쪼끄만한 거주지 일단 훔쳐갈 수 있을걸? 그쵸? 그쵸? 뭐 개뿌럽잖아 개못이나 좀 주지 아 나 개못 소송이 그리워 어? 남편 아내 아내야 야 너 그 어디서 났어? 안대 나 갑자기 안대가 어? 너 안대를 어? 탁 근데 안대를 가지고 싶어서 쟤를 죽이면은 참 나쁜 놈이겠지 아 근데 참 가지고 싶다 안대 안대 라는 아이템이 있네 너 너 안대 어디서 났어? 너도 안대하고 있니? 얘는 아 얘는 안대 예스 하긴 근데 못써요 나 지금 레덕스에 그 뭐야 마스크 마스크 어쩌고 거시기를 지금 쓰고 있어서 자 여기 스나이퍼 라이플 다음에 308탄이야 4발 밖에 없지만 여기 참 보기가 좋죠 주변에 뭐 있는데 싹 보여 자 잠깐 볼까? 어.. 잠깐 보는데? 애들 있네? 잠시만 저장하구요 어.. 제트 하나 먹어주고 잠시만 저장하구요 너 한방 너 한방 너 한방 아 왜 이렇게 안대 너 한방 짠 한방 한방 한턴에 죽이면 다 은신공격이에요 응 에에에 되게 딱 되게 좋지 저기 한번 시험해보라고 저게 나오는거 같애 굉장히 좋은 은신처 자리 아 뭐야 스나이핑 자리라고 이쪽에서 좋은거 같은데 이쯤이 아 여기 어디냐 이게 지도에 표시가 안됐었나? 어쨌든 가다보면은 있긴 한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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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모습은 확실히 기억해 눈에 선에 막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눈에 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죽마세요 오죽마세요 아유 오죽마세요 아유 이 자식아 뒤에 또 있나? 아유 얘만 만나면 그냥 에너지를 바닥을 쳐 이쯤 어딘데? 이게 이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봐야되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이쪽 이쪽에 붙어있거든요 이런 바위 저런거에 붙어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여긴거 같은데? 어? 이쯤인거 같은 왠지 느낌이 이쯤인거 같은 이쯤인거 같은 개불 이쯤은 개불한 이쯤이야 씨 아 근데 이쯤인거 같은데 진짜 이게 근처인거 같은데 저걸 먹으면 저걸 먹으면 저게 버블레드 그냥 먹으러가는 것도 있지만 버블레드가 목적이 아니야 버블레드는 별 쓸 자리 없는 어남드이기 때문에 뭐 어남드 쓰시는 분이 있으면 참 내 내 말 곱식으로 곱갑으로 쓸겠다 나 어남, 어남도르 플레이를 단 한번도 안해봐서 어, 여, 여, 잠시만, 여긴 뭐야? 야오가의 동굴이네? 여기도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발견은 해놓고 여기서 서쪽...였나? 어어, 오, 오! 잠깐, 잠깐, 스톱! 오, 나 잠깐만, 나 지금 야오가의하고 어, 센틀리보까지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길지는 당연히 센틀리보시 이기겠죠? 어부지를 노리기 위해서 저기 또 누구있는데? 쟤한테 얘는 이상하게 헤드는 이게 굉장히 잘나와 그래서 꼭 저격증이 쓰일 필요가 없지 아이 뭐야 야 죽어 딩딩 디디디딩 할려고 한거같애 지금 느낌이 이쪽이 서쪽이였나 맛도 좋고 몸도 좋고 맛도 좋고 아무튼 좋은 야호가기 데미지가 10%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 이쪽 저장하구요 크로우멘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데미지가